퇴규 형 왔을 때 류다 형이랑 스폰 하기 전에 누구한테 발리고 나서 내가 화장실에 갔었어 근데 나 그때 울었어 왜? 아니 내가 너무 답답한 거야 아니 너무 안 되는 거야 이게 고치라고 하는데 나도 너무 고치고 싶은데 이게 아 내가 그냥 손 가는 대로 하니까 와 이게 내가 내한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리고 또 옆에서 퇴규 형 또 옆에서 막 계속 뭐라고 하시는데 와 안 되는 거야 이게 내가 너무 내 자신이 안 되는 거야 나도 고치고 싶은데 눈물 맞아 땀 아니야? 그것도 맞긴 하지 아 근데 너무 고마워하더라 진짜 너도 알지? 너도 네가 네 거 좀 잘 안 고쳐지지 아 나는 근데 그 순간순간 판단이 너무 근데 나는 잘 나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삐끗을 너무 크게 그리고 나도 근데 그런 거 다 한 번에 다 고쳐지면 사람이 아니지 뭐 이렇게 해야지 어쩔 수가 있나 계속 계속 고안받고 우리 맨날 그렇게 무거운 방법 하잖아 뭐가 문제일까 근데 근데 난 그게 더 좀 암울한 거 같아 이런 고민 하잖아 시발 너랑 얘기하고 있어 아니 그건 있잖아 맞잖아 너도 막 이런 고민 나한테 얘기하면 솔직히 아니 근데 우리 둘이 시발 왜 졌는지 공유를 하는데 아 정우가 히드라 먼저 찍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않았는데 옆에 봤는데 나는 얘고 얘는 나니까 아이씨 물어봐서 뭐하냐 이래 농담이 아니라 저 오늘 정우도 해갖고 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근데 컨셉이 몇 개 정도 모아야 돼? 하면서 옆에 보고 그냥 시발 아 진짜 막말로 옆에 정윤수 형 뭐 다른 사람 뭐 재욱이 형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물어보면서 옆에 보면서 진짜 시발이 절로 나오더라 다 왔다 여기 청도 휴게소 야 여기 청도 휴게소 맛있어 포도 뭔가 포도 맛있을 거 같은데 왜? 뭔가 청도하니까 뭔가 포도같은데 아 근데 이제 좀 먹자 좀 배고프긴 하자 나 청도는 처음부터 먹은 거 같은데 아 청포도 그거 때문에 그런 거 없구나 뭔가 좀 포도가 먹고 싶은 단어 아 여기 주차할 곳이 없네 여기 다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? 1년이라서 뭔가 아 왜? 저기 기운이 내린다니까 저기 기운이 저기 조병세 저기 조기석 아 기색 올라갔구나 아 사람 오 사람 왜 이렇게 많아? 엄청 많네 주차할 곳 없어 이따가 아 씨 주차할 곳 없어 아 근데 영무형은 왜 안나와 이렇게 해서? 내 거 아니야? 용무형이랑 친하자마에 친한 건 엄청 ». 야 청도 곧 도착이라 하는데 아 ف campaign 위쪽 Fleet 이게 누구라고 그러는데? 형도 휴게소로 가? 이러는데? 미친 새끼네 잠시만 나 이거 핸드폰 놔두고 간다 응 나 배터리 없어 오 야 이거 지동 걸어야지 가지는 건가? 아 씨 이렇지 이렇듯 말해가니가 아니 이거 시동 걸어야지 그래 시동 걸어야지 배터리가 충전돼 경민아 기운이 안 오냐? 잠시만 도착이라는데 기운이? 도착이라는데 기운이? 아니 와 기운아 어디? 아 진짜 정모한다고? 아니 경찰 정모 어딘데? 아 씨 나도 벤츠 라는데? 어디? 어디 어디? 어 눌려 어? 이 새끼 어디 있는데? 구라라고? 아 씨 밥 먹는데 짜증나게 하네 밥 먹어야 되는데 왔다고? 어디? 아니 너 어디냐고 기운아 어? 저건가 설마 진짜? 어 아닌가? 아 어 저거 진짜 벤츠인데? 저거 뭐야? 어 설마 어 설마 어 아니 설마 진짜로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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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중고 벤츠인가? 누구야? 아니 누군데? 박세전님 아 맞다 박세전님도 맞다 맨날 어 정모지 아 맞다 맞다 아 맞다 맞다 아 맞다 맞다 아 근데 이거 두차 실환이야 이거? 아 근데 뚜파이 형도 있는데? 아 아 아 운전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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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사하면 샀지? 아니 누군데? 아니 남지마 이유 왜 안나와? 아 나와 아이씨 와 또 그만 좀 보자 아 나와 좀 아 어 세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 아 아 형도 떨어졌잖아 아니 근데 아니 패인이냐? 어? 아 진짜 제2의 몽군이야 생긴거 봐봐 맞지? 아니 근데 세정님 어 네네 이거 이거 실례지만 주차 끝난거에요? 와 진짜 진짜 맞게 저 선을 잘 몰랐어요 아 선을 잘 몰라요? 아 아 아 아 그래요?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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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주차 아 아 아 멤버들 일로와 밥 사줄테니까 아 멤버들 멤버들 간식거리 사 이리로와 어 멤버들 일로와 간식거리 어 간식거리 사 멤버들 아 아 아 아 멤버들 멤버들 이거 사 아니 부산 바로 가는거 아니야? 어 부산까지 부산까지 1시간 넘게 걸리잖아 서울 가대말자 팬티 지장 챙겼어 아 그래 그래 토스드라이로 빨리 다 먹어 이거 자 가면서 가면서 오징어 이런거 하나 먹어 어 아니 잠시만 그러고 보니까 진짜 오 토스네? 음 그러네 토스네 코세오 언제 뭐 먹을까? 이 새끼씨가 코세오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물어봐 코세오는 뭘 먹어? 아니 코세오는 뭘 먹어? 아니 내가 가르쳐줄게 아니 코세오 언제부터 먹어? 아 다섯개 공업 언제 찍어? 아니 빠른 공업하지 나는 빠른거라고 코세오부터 간단 마이클? 육화 호는 빡센 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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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알잖아 아니 근데 씨발 여기도 물어볼 사람이 박수만 긴기우 그냥 안해 그냥 정한정 씨발 안해 아니 나는 나는 아니 코세오 공업 찡단게 무슨 소리야? 뭐? 아니 찍어본 적이 없대 물어보지 마 마아 아니 코세오 공업 코세오 공업 안 찍는다잖아 뭐 먹지? 뭐 먹지? 아니 너희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야? 아 형 밥 먹을 거야? 아니 너희 밥 먹은다고 하잖아 밥 먹을 거야? 아니 먹으면 먹지 아니 우리 간식거리에서 하려고 했는데 간식거리 먹자 어 간식거리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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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먹을 거 많네 어 뭐 먹을 거야? 통감자지 갈 때 통감자지 어? 어 버터구이 오징어 아니 설마 여기 더 추가로 오는 거 아니겠지? 아 뭐 CJ 라인들 CJ 라인들 못 타고 와 차 타고 있어 아 뭐 무슨 차 누구 차 목을 차? 숙벌처럼 됐는데? 더 많아 영진이 진짜 아 웅진도 올 거 같은데? 맥힘이 형 민철이 진묵이 형 어 만 야 일로와 경민아 일로와 만두리아 존나 만두리아 인정? 만두리아 존나 맛있어 진짜 형님들 알죠? 만두리아 개맛이네 어 왜 이줘어 닭타고 닭타고 와 우리 우짜 형님 식사 식사하게 고맙습니다 다 골라 싹 다 골라 아 고맙습니다 아 싹 다 골라 싹 다 골라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싹 다 골라 뭐 난 부스라이스크림 어 나도 난 부스라이스크림 야 이줘어 저기 저기요 여기 주문 여기 주문 어 사람이 없다 아 따님분 이름이 민서에요?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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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서야 몇살이야? 네 안녕 안녕 가자 아니 여기 없다 아 절로 가자 저기로 가자 사람이 아예 없네 어 주문 된대 어 가자 구슬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식초기들 우리 바닐라 아이스크림 구슬 아 바나나 스플리 바나나 스플리 형 구슬아이스크림 뭐 먹을건데 어 어 구슬아이스크림 두개 주세요 네 네 무슨 맛을 이야기하시라고 맛 구슬아이스크림 어 저 저 바나나 에 허니핑키 드릴게요 하나는요? 형은 먹어봐 무슨 맛이야? 난 바나나 스프리 바나나 스프리 하나랑 허니핑키 드릴게요 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만두리아 하나랑요 만두리아 얼마짜리요? 3천원짜리요 그 다음에 새오리감자 있어요? 새오리감자 새오리감자 아 그래요? 네 새오리감자 왜 안먹어? 예? 아니요 괜찮아요 네 아 저기 아 세정님 안드세요? 어 저 같은거 먹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잘 먹을게요 아 예 네 기다려야 되나 뭐가 아 오징어 오징어 야 경민아 우리도 가면서 오징어 먹자 야 경민아 우리도 가면서 오징어 먹자 우리도 가면서 오징어 먹자고 야 근데 너무 오래 올리는데 이거? 맞지? 아니요 괜찮아? 응 주문하면 주문하면 주문해 어 주문하면 주문하면 주문해 이건데 어 너 근데 누구한테 줘 나 와 와 내 두기 봐봐 와 와 식중인데 그냥 와 와 아 아 만쥬야 여기 여기 존나 맛있네 음 으음 명하잖아 세정님 알지 박세정님 아시죠 박세정님 아시죠 박세정 박세정 박아져 누군가 죽였어 인정 인정 형 죽여줬어 어윤수 서울 누가 죽였어 서울 서울 후변대 뭔 불쌍이 떨어졌네 아 그래 근황 요즘 어때요 뭐하고 싶어요 그 내일 예상 올라가서 관심 받고싶어서 내일 예상 올라가서 딱 이제 방송 아 방송한단 말인데 아 안 올라가면 방송 안해요 평생 못하는거 아니에요? 흐흐흐흐흐흐흐흐 그걸 알거같아요 아 그래요? 어차피 이재호 한판 잡아가지고 오오 아 투홍에서? 아 제가 투홍 그 경기 봤는데 그거 졌다고요? 아 그거 다 유랬어 아 예? 그니까 그 레전드 겁니다 근데 내일이란 알고 있는데 투팟을 안하고 아니죠 왜 네 아 없는대로 사가야 되는데 먹어볼래? 어? 먹어봐 왜 맛없지? 맛있는데? 응 여기다 줘 아 먹어 여기 새끼 진짜 지가 개신줄 아나? 아니 그게 아니라 니 숟가락 아 진짜? 아 여기다 줘 아 이거 별로어가지고 음 맛있는데? 어 맛있는데? 시켰어 먹어봐 어 향도 없어 아 이게 특살에 야 맛있봐 이거 맛있면 맛있어 이거 맛있면 돼? 받아놨까? 어 빨리 맛있어 아 이거 버터구이 어제 뭐 2마리 드세요 버터구이 이제 우측에 있는거 그래 이거 초콜리에다 이거 먹을래? 이거 맛있겠지 이거 아무거나 먹을래 이거로 주세요 이걸로 2마리 주세요 차례로 먹을거 같아 어 그거 뭐 간마리 한마리를 하잖아 어 오케이 사슨 이단 어 어 메이ים키 형님 어서오세요 메이쉜면키 형님 어서오와 야 음료수 안 사? 어 메이쉐끼 형님 어서오세요 메이쉐끼 형님 어서와 어 메이쉐끼 형님 어서오고 야 음료수 안사? 야 이거 받아와 나 음료수 사올게 음료수 뭐 먹을거야 세종가 형 괜찮아? 콜라? 어 아무거나 오케이 왜? 광발질 극대노? 그게 뭐야? 아 너 방업 왜 했네? 누가? 메이쉐끼가 뭐 먹지? 아니 원래 메형 말고 공업하려고 했어 근데 드라곤 리브라고 방업 한번 해본거야 너 어제 또 이 새끼 너랑 나랑 똑같다니까 아니 메이쉐미 형이 드라곤을 레인지 유닛이라고 방업을 해도 필요가 없다 했잖아 어? 아 나는 그만한거 리버도 아프니까 아 저기 편의점 그러니까 얘가 방업을 왜 했냐면 리버가 이제 히드라한테 아프잖아 그거 좀 덜 깎이기 하기 위해서 방업을 했대 아 진짜로 리버 좀 아플까봐 형님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예 내가 장담하는데 한 10분 좀 더 있지? 그러니까 웅진사람들 온다 그리고 웅진사람들 좀 기다렸다가 10분 더 있지 그럼 CJ사람들 온다 야 음료수 음료수 골라 야 이경미 저기 저기 토스들 음료수 다 골라 어어 여긴 왜 가문이가 없냐 와 토스들 토스들 요 라이너로 커피 있어 오케이 렛ð드 야야야야야야 이거 맛있겠다 아 이거 아 이거 좀 아 이거 이거 존나 크긴 한데 이거 맛있을라나 어 이거 오렌지 주스 개맛이겠다 이거 이거랑 와 살 오지게 찌겠다 이거 그 뭐야 돼지들 콜라 먹는데 콜라 콜라 사줘 안돼 안돼 어? 약간 차분했듯이 아니 아니 돼지들 콜라 사줘 콜라 먹는다 했다고 아 진짜? 어허 콜라 여기 있잖아 페트병으로 해줘야 돼 페트병 전에 3명? 아니 돼지 2명 있잖아 어 2명에다가 저기 사장님은 뭔가 보리차 같은 거 올릴 거 같아 저거 토 저 토레탈 저거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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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? 응 응 응 응 아 보조배탈을 들고 와야되는데 야 이거 니 계산 계산 좀 하고 있어 나 이거 출전하고 있을게 인정? 응 응 응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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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도 만수고 이리와 빨리 도착해서 연습한 게 낫지 응 어 저 카드 어차피 그거예요 돈 없는 카드예요 응 ㅅㅂ 안 돼 안 돼 ㅅ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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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농담 안 하고 이게 끼리끼리라고 안 돼 안 돼 못하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진짜 더 못해져 형들 일단은 저거 뭐야 기다려봐 어 아 이거 빨리 뽑아야 되는데 시스템을 시작합니다 오케이 됐다 형들 일단은 어 방종하고 한 9시나 10시쯤에 철구형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어 그때 방송키고 만약에 철구형 뭐 깊게 잠들면 연락 안 받으면은 공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쓸 테니까 공지 바로 봐주시고요 예 조금 이따 뵐게요 형님들 어 어 오징어 예 에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